배우 종호가 이외 서울에서 비연예인과 결혼한다. 종호는 앞서 소속사를 통해 평생의 동반자가 생겨 행복하다. 부족한 나와 남은 삶을 함께할 너무 고마운 사람 이라고 밝혔다. 윙호가 돋보이는 신부와 촬영한 웨딩화보도 공개했다. 종호는 2017년 영화 프리즌으로 데뷔했다. 영화 보통 사람, 염력, 골든슬럼버에 나왔다. 드라마 조작 크리미널 마인드, 장미맨션, 마스크걸 등에 출연했다. 넷플릭스 경성 크리처 악연, 디즈니 플러스, 플러스, 조명가게 공개를 앞두고 있다.